이연데로 저 그 군단은 나타났다. 그리고 신들의 첫 번째 자선 프로토스는 그에 맞서 싸웠다. 이제 우리 모두의 창조자 젤라가가 돌아온다.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인가? 파괴하려는 것인가? 파괴하려는 것인가? 파괴하려는 것인가? 파괴하려는 것인가? 파괴하려는 것인가? 이곳을 찾아올 줄 알았어. 언젠가는 케릭은 너의 존재가 이곳을 더럽히고 있다 저 소리가 들리나 제라툴 별들의 속삭임 말이야 그들이 오면 우주는 불바다가 될 거야 그럴지다 하지만 넌 그 전에 죽을 것이다 제발 우리의 사소한 원한 땅은 이제 잊어버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풍이 오고 있어 제미컴 함께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라니 정말 운명은 바뀌지 않아 그러나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 마침내 그날이 오면 내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지 예언을 단정 지을 순 없다 언제나 희망은 믿는 법 어려운 건 한글자막 by 한효정